모슬포에서 책방을 운영하는 신우주 책방지기와 함께하는 책 속의 제주 시간입니다. 이달엔 제주 4.3 문학도서를 주제로 함께 할 텐데요. 첫 번째 책으로는 어떤 책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요. 2021년도에 발간이 돼서요. 문학계에서 아주 큰 조명을 받았던 책 한 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주 4.3을 정면으로 바라본 사람들의 사물에 집중한 사진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물을 통해서 그날의 목소리를 복원해내는 책으로 헌슬 작가가 글을 쓰고 또 고현주 작가가 사진작업을 한 기억의 목소리라는 책 오늘 소개해드릴게요. 네, 사물에 집중했다고 하니까 어떤 내용일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이 두 작가의 이름이 굉장히 낯익습니다. 기억의 목소리라면 저희가 탐나는 제주에서 사진전을 소개한 기억이 있어요. 두 작가에 대해서 좀 짤막하게 소개하고 넘어갈까요? 네, 먼저 이 두 분은요. 제주 4.3 기록이라는 공동 목적으로 함께 작업을 해온 두 분이신데요. 헌슬 작가는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념이라는 거대한 구조 속에서 개개인들이 입을 닫아야 했던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을 주목하는 문학인으로요. 지난 2018년도에 제주에 이주를 했습니다. 제주 2주 후에 제주 4.3 증언을 시로 엮고 있는데요. 지은 책으로는 시집, 나는 잠깐 서럽다. 또 산문집, 내일 쓰는 일기, 나는 당신에게만 열리는 책 등이 있습니다. 또 제주 출신의 사진가인 고현주 씨는요. 사회 문제와 역사 관심이 많았던 분으로 5년여간 소년원 아이들과 함께 사진 수업을 담은 책, 꿈꾸는 카메라라는 작품으로 세상에 묵직한 울림을 전한 바가 있는데요. 지난 2018년부터는 제주 4.3에 천착해서 기억의 목소리 시리즈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하필 이쯤이 암투병이 시작됐던 쯤이라서 지난 2022년 향년 58세의 나이로 안타깝게 우리의 곁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병마와 싸우면서도 기억의 목소리라는 주제로 모두 3개의 주제를, 3개의 작품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4.3 희생자와 또 유족, 그리고 우리에게도 정말 선물과 같은 그런 시리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 가장 첫 번째 내용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병마와 싸우면서도 기록 작업을 멈추지 않았던 고현주 작가의 정성과 극진한 마음을 소개한 게 기억이 납니다. 왜 제주 4.3을 잊지 말아야 하는지 또 이 책에서 잘 담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책의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보자면 제주 4.3을 사물로서 목소리가 전개가 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정말 좀 궁금합니다. 이 책은 희생자들의 유품을 사진과 시, 그리고 인터뷰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유족들이 간직했던 유품 22점과 그리고 또 수장고에 보관되었던 신원불명 희생자의 유품까지 총 27점의 사물을 두고요. 제주 4.3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장 한 장 살펴보면 가슴이 참 미어지는 그런 마음이 드는 책인데요. 역사, 역사 사건이라는 이 단어 안에서 그동안 좀 세세하게 다루지 않았던 그 개인들의 슬픈 이야기가 좀 더 집중된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와, 70년도 더 된 유품들이잖아요. 버릴 수가 없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간직하고 있던 그 마음을 생각하니까 더 이렇게 먹먹해지는 기분입니다. 아마 이제 책방지기가 쭉 책을 읽으면서도 가장 눈에 밟혔던 그런 사연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진집이기 때문에 정말 사진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인상 깊었던 유품이 정말 많았습니다. 먼저 이 27살에 남편과 생이별을 한 문임생 씨의 노쇠 숟가락에 대한 사연을 좀 먼저 떠오르는데요. 이 할머니는요, 평생을 이 노쇠 숟가락으로 식사를 하시면서 사셨다고 합니다. 1943년생 양남호 씨의 증언을 허원실 작가가 시로 풀어냈는데요. 1부 낭독해 드릴게요. 사나운 꿈들 받아내던 베개, 한술 떠낸 자리가 오목하다. 숟가락을 놓는 것, 당신을 눕히는 일 같아, 잠든 얼굴 쓸어보듯 호젓이 둥그런 것을 감안 어루어 먼저 보는 저녁. 그 옆에 누운 길쭉 간이 외로운 것, 아버지같이 쓰던 한 벌의 노쇠. 이 숟가락으로만 끼니를 넘겼다. 칠성은 우주의 혀와 목구멍이란다. 먹이는 일은 별 향한 오랜 치성. 겨울산 숨어 찬 음식 넘길 때도 잿물 묻혀 닦았다. 밥을 담고 약을 게어 세월을 사귀고 열을 사겼다. 한술 동백을 삼켰다. 여인은 당신의 몸, 숟가락을 닮아갔다. 이게 자식의 시점에서 쓰여진 시인 것 같아요. 남편을 생각하는 아내의 마음, 그리고 또 그런 어머니를 바라보는 자식의 마음으로 쭉 써내려간 시인데, 좀 더 자세한 사연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연이 있나요? 책에 또 이 사연이 인터뷰 형식으로 기록이 잘 되어 있는데요. 이 노쇠 숟가락은 양나무 씨 어머니가 평생을 간직해왔다. 그런 유품이라고 합니다. 양나무 씨가 6살 때 마을이 불타버려서 가족들이 다 같이 산으로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산에서 겨울을 보내면서 이 숟가락으로 밥을 지어 먹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에 아버지가 붙잡혀서 대전형무소로 끌려갔고 두 번 다시는 아버지를 볼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소식을 30년이 지난 후에야 들었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어머니는 매일같이 새 밥을 지어서 벽장에 따로 넣어드려서 이렇게 정성을 좀 드렸다고 합니다. 노쇠 숟가락은요. 앞에서 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문임생 할머니는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사용을 했는데, 매일같이 정말 볏짚에 재를 묻히면서 닦으면서 사용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내 장면을 좀 생각을 하면 좀 마음이 먹먹해지기도 하죠. 그 세월의 흔적을 담은 노쇠 숟가락 사진까지 같이 보니까요. 말로는 다 풀 수 없는 사연과 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마음이 이렇게 같이 느껴집니다. 너무나 엄청난 이 사실은 한 번에 딱 이해는 되지 않잖아요. 공감은 할 수 있지만, 그런데 문학과 예술이 그런 거대한 사실을 마치 내 일인 것 마냥 이렇게 느낄 수 있게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이 또 바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거죠. 또 빛창과 골갱이라는 작품도 함께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1942년생 해녀 윤혹화 씨의 물건입니다. 이 사진 옆에는요.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거든요. 물옷 입으면 사라져. 물레만 들면 사라져. 그립고 서러운 마음도 총알자국 욱심거린도라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오카 씨의 말인데요. 오카 씨 가족은 7명이었는데, 제주 4.3 때 4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온 가족이 북촌초등학교와 당파츠로 끌려가서 아버지는 바로 총살을 당하시고, 또 어머니가 치맛복으로 이 사남매를 감쌌는데, 엄마랑 작은언니는 죽고요. 또 동생은 총을 7발이나 맞았지만, 석 달 뒤에나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오카 씨는 당시 이 등에 총상을 입어서 한 발을 맞았는데요. 그 자리가 평생 동안 내내 고통스러웠다고 하는데요. 그나마 좀 해녀일을 하면서 좀 편안해진다는데, 이게 바로 그 수압 때문인 거거든요. 수압 때문에 통증이 덜 느껴진다는 건데, 4.3이 채 끝나지 않는 아픔이라는 것이 느껴지는 대목이기도 하죠. 몸에 난 상처와 부상으로도 아프셨겠지만, 아마 마음에 난 상처가 더 힘드셨을 것 같아요. 어린 나이의 가족을 잃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셨을지, 그 마음이 또 안타깝게 느껴지는데, 한 분 한 분 이렇게 삶이잖아요. 이게 한 가지의 사연이 아니네요. 한 분 한 분의 삶이 정말 천 개, 만 개의 사연으로 이렇게 파생되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이렇게 감정이 확 소용돌이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런 사진집이었는데요. 또 한 가지 좀 더 소개를 드릴게요. 소개되는 유풍 가운데는요. 100년이 된 괴짝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는데요. 오국만 씨의 부모님의 괴이기도 합니다. 국만 씨가 17살이었던 때 소개량이 떨어져서 가족이 표선으로 내려갔는데요. 이때 아버지가 이 괴를 챙겨갔다고 합니다. 괴 안쪽에는 5남매의 생일이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어머니가 결혼할 때 해온 혼수품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괴를 들고 표선 초등학교에 간 날 부모님을 포함해 마을 주민 76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15살 난 누이와 그리고 또 7살 난 동생 그리고 국만 씨 이렇게 3남매만 남겨졌다고 하는데요. 이 동생들을 데리고 국만 씨는 일주일을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해서인데요. 하지만 동생들을 굶겨 죽일 수는 없기 때문에 정말 책임감 하나로 이를 악물고 동생들을 키우고 또 결혼도 시켰다고 책에서는 나오고 있는데요. 국만 씨는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주 4.3으로 인해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해코지를 당할까 봐인데요. 이제는 말할 수도 말할 수가 있어서 좋다라고 이렇게 문장으로 표현해 냈는데 저는 이 대목이 더 슬프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4.3의 아픈 역사가 더욱더 안타까운 건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해서 개인사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묻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픈 기억을 사연으로 만나볼 수 있고 또 거기다가 그 이야기가 담긴 사물까지 함께 만나보니까 4.3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시대를 관통한 역사를 좀 보면요. 국가가 기억하는 것과 또 개인이 기억하는 것에는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둘 다 중요한 기록이고요. 또 반드시 함께 기억이 되어야 하는데요. 우리가 제주 4.3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라는 매년 해오는 이 질문에 개인사가 절대 빠질 수 없는 그 이유인데 그 역할이 바로 책에서 해주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렇게 증언 체력이 여전히 진행되고는 있지만 좀 더 대중적으로 접근하는 작업은 이제 시작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책은 정말 대중성을 잡으면서 이렇게 역사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고현주 작가에게 더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네, 그렇죠. 제주 4.3 희생자들의 유물을 이렇게 기록하는 작업이 사진가에게도 유고작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 작업은 너무 유의미해서요. 많은 분들이 고인을 기억을 해주시고 또 추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였죠. 제주 4.3 평화기념관에서는 고현주 작가의 유고전이 진행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끝으로 고현주 작가가 지난 2022년에 기억의 목소리 세 번째 출판 기념식 때 했던 이야기를 좀 읽어드릴게요. 뭔가를 시작하지 않으면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아 스스로 구원하기 위해 작업에 몰두해왔다. 아이러니하게 내 몸이 가장 힘든 시기에 제주의 가장 힘든 시기를 기록하는 일을 해왔다. 기억은 힘이 세다. 시간이 지나가면 잊힐 일들을 하나씩 끄집어내는 일에 동참한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고현주 사진가가 이렇게 의미를 두고 한 일이 지금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람을 사삼을 좀 바로 보게 했던 그런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현주 사진가의 이야기처럼 기억은 정말 힘이 세죠. 여러 문화예술인들이 표현하고 또 기록하는 제주 4.3을 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요. 살피고 또 기억하는 일이 우리가 제주 4.3을 기억하고 또 승화시키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현주 사진가가 본인의 몸이 사그라드는 그 순간에 잊혀져가는 제주 4.3의 기억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한 게 아닌가. 그래서 더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제주 4.3을 기억하고 촘촘하게 기록하는 일, 우리가 바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제 제주 4.3과 관련된 문학을 만나볼 텐데요. 어떤 책일까요? 네, 기자의 눈으로 바라본 4.3의 어떤 진행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호호준 기자가 쓴 책입니다. 좀 숫자가 긴데요. 1947-0301-1954-09921에서 기나긴 침묵 밖으로라는 책인데요. 다음 주에도 기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친절한 책 안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